안녕하세요 켄입니다. 수업계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 수업이 6월 2일인가 1일인가 있었겠네요. 근데 그 이후로 지금 수업이 전혀 없었는데 그 사이에 문법적인 키워드들이 많이 늘었어요. 일단 과거분사 9, 과거분사로 명사의 뒤에서 수식하는 형태를 취하는 거 이거를 수업에서 조금 다루고 그 다음에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상을 만들어서 설명을 해줬죠.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게 된 게 관계대명사 이렇게 두 개가 추가적으로 되었고 그 다음에 숙제에다가 슬슬 투부정사를 할 때가 됐다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투부정사도 담아줬는데 이 세 가지가 지금 사실상 문법에서 되게 큰 부분이에요. 전부 다 이어져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. 이어지지 않은 게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늘 수업의 목표는 이 세 가지를 아이에게 완벽하게 이해시킬 수 있다 정도가 될 수 있겠어요. 만약에 오늘 한 시간에서 이 세 가지를 모두 완벽하게 이해해낼 수 있다면 그거는 글쎄요. 대체 몇 년을 압축시키는 걸까요? 왜냐하면 이거 투부정사, 과거분사, 구, 관계대명사 이거 이해하는 고등학생들 수가 많지 않을걸요? 중학생은 더더욱 그렇죠. 대학생? 더더욱 그렇죠. 왜? 고등학교 끝나면 공부 안 하잖아요. 그렇죠? 어른들? 모르죠. 네. 만약에 이 세 개를 오늘 한 시간에 끝낼 수 있다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글쎄 5년 이상의 압축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. 일단은 목표를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. 투부정사 먼저 하고 관계대명사, 그 다음에 과거분사구 이쪽으로 이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. 오늘은 문법을 좀 많이 다루게 될지도 모르겠어요. 케니였습니다.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. 예상ij 홈페이지